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한 날인데 정읍에 왔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계시거든요. 지난 2월 11일에 하늘나라 가셔서 수무장한 장소가 저의 고향 정읍이에요. 그래서 엄마 덮고 꽃도 심어드리고 하려고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벚꽃이 다친다 여기는. 누구야? 아이고 지대로 홍어 묘지가 됐네 아 거기 안파내고 응 아 왜 다시 먹어 나비 왔는데 나비 어디 갔어 나비 왔는데 나비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금 나비가 나타날 때가 아닌데 나비가 왔잖아 어디 갔지 엄마 보고싶다 엄마 보고싶다 항상 지키시기로 알 수 없는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어 영원히 순 찬양하리 하늘의 나의 기도하고 있지 우리 온왕매 잘 있고 아빠도 아들이 잘 모시고 계시니까 걱정 안하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내도 엄마 사랑해요 손이라도 보여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손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